국회의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우선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저지하기 위해 낸 추가 가처분 신청을 문제 삼았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이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아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유반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8월 법원의 1차 거처분 결정문을 징계 사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면서도 전국의원의 수집과 의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를 알고도 이후 예정된 전국의원의 개최 금지를 신청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계곡이 신군부 같은 말로 대통령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당론 혼란을 가진 시키고 민지 미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까지 모두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당대표 복귀가 무산된 데 이어 윤리위 결정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함께 윤리위 출석을 요청받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 내홍 속에 술자리를 가진 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도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술자리인 만큼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